포항시는 지난 22일 2023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성과 공유회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각 부문별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 발표, 지정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선정기업들이 참여하는 8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 강소기업 간 기술 교류 및 사업 노하우 공유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우수 유망 강소기업으로는 주식회사 린도, 주식회사 비앤드케이가 지정됐습니다. 또 동성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천, 주식회사 동현중공업, 주식회사 드림텍이 유망 강소기업으로, 주식회사 미드바르, 주식회사 다원화학, 주식회사 셀렉신, 주식회사 시바이오맥스, 주식회사 캐러펀트가 예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 핵심 산업과 연계를 위한 예비 유망 강소기업이 새롭게 추가돼 선정의 폭이 넓어졌으며, 기업 규모 및 성장 단계별 선별 지원을 통해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